반갑습니다 사연사조의 탐욕 그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에 보면 탐욕이라 함은 모든 일을 상도에 벗어나서 과의 취함을 이류민이라고 하였다 즉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탐내서 구하는 것이오 자기의 정에 맞는 것을 받아들여 실증이 없는 마음이다 또한 도를 넘어 욕심이 많은 것이며 명성과 이익을 탐내는 것이오 세간의 세교육이나 제보 등을 탐하는 것으로 가래를 뜻하며 재고의 모든 고락이죠 모든 고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곧 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이 욕심이다 이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고 고통의 씨가 된다 사실 욕과 욕이다 즉 하고자 함이 지나치면 욕심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탐욕은 탐욕자는 그리고 금폐다 그리고 욕자는 여기에다가 마음심을 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이 과하면 지나치면 결국은 욕심이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폐란 그런 뜻은 폐는 재물도 되고 돈도 되고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합해져서 보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나한테로 보배스러운 것들 재물 이런 것들을 모으려는 취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탐이다 그러니까 이 탐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우고무고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나에게 이익만 취하면 되니까 뒤에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현재 상황에서 자꾸 나한테 모으는 것이 탐이라고 한다 하면 욕은 욕과 욕 그러니까 욕과 욕인데 욕심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고 명예를 얻고자 하고 무슨 세상에 유명한 어떤 인물이 되고자 하고 또한 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이런 것도 의욕이거든요 이거 좋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과도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과도죠 법도의 정도에 어긋나면 또는 정도의 지나치면 결국 욕심이 된다 예를 들자면 정치적인 면에서는 저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도움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공무총리가 돼 봐야겠다 물론 못 되란 법은 없어요 그러나 현재 상황을 처해 있는 상황을 본다고 하면 도저히 장관이 된다거나 총리가 된다거나 무슨 어떤 기업의 CEO가 된다거나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다 해야지 하고 지나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지탈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욕은 다시 말하면 희망이 될 수 있다 희망은 가져요 그러나 자기 처지를 봐서 그것도 뛰어야지 자기 처지는 돈도 없고 어떤 명예도 없고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훌쩍 뛰려고 하고 날려고 하면 다시 말하면 몸을 상할 수가 있다 상신실명할 수가 있다 상신실명할 수가 있다 상신실명했다 몸을 상하고 명예를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다 자기 이름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분수에 지나치게 법도에 지나치게 취하려는 그런 것은 결국 욕심이다 그래서 대형사님께서 탐욕을 벌여라 하신 것이다 즉 명분을 벗어나서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욕은 의욕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요 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의 범주를 넘어서서 의욕만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은 자칫 욕심이죠 곧 욕심으로 변질되어 재앙을 불러오고 고통을 안겨주는 장애가 되기 쉬운 것이니 탈중의 과욕은 절대적인 금물로 삼아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즉 중도를 벗어난 욕심은 내지 말아라 중도를 벗어난 과욕은 치우지 말아라 과탐이랄지 탐도 마찬가지로 중도를 벗어나고 또 법도를 벗어나고 명분을 벗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탐이 되는 것이고 욕심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아라 그렇게 가르침을 펴주신 겁니다 이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현보살이 또 문수보살과 함께 아주 친구로 잘 지내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들이 중생을 지도하면 좋겠는가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잘 지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현보살이 내가 돼지를 구제하기 위해서 돼지볼을 받으러 가야겠는데 내가 한번 이제 자유야 되니까 내가 한번 돼지 몸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한번 되어보려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내가 푹 빠져서 안 나오거든 자네가 다시 말하면 문수보살 당신이 나를 구제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돼지의 몸을 받은 거예요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 문수보살이 보현보살을 보니 보현돼지가 새끼를 낳아 젖을 주며 행복하게 하고 있기에 걱정이 되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적어준 종이를 먹고 돼지가 죽게 되었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나를 구제해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혹시 돼지의 몸을 받든 닭의 몸을 받든 소의 몸을 받든 그런 다음에는 구제를 해줄 수 있는 통지가 있지 않냐 그런데 나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여권도 되지 않고 또 그러면 능력도 없는데 돼지 몸으로 받아야겠다 닭의 몸으로 받아야겠다 염소 몸으로 받아야겠다 들어가면 아무리 군자라 갈지라도 사실은 보살이라 갈지라도 거기에 묻히면 결국은 매직이 마련이다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보살이 내가 거기에 빠지면 나를 좀 구해달라 부탁을 해놓고 그런 것이다 그 시가 이 시예요 구제 진투 중 하면 오래도록 오래도록 뒤끌 세상에 만일에 머물겠다 진투란 뒤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오래도록 뒤끌 세상에 내가 그 가운데에 퍽 빠져갖고 나올 생각을 않고 있거든 분분사랑 있으면 매각붐사라 분분사를 매각해 분분이 뭡니까 마음 밝혀서 불보살이 돼서 일체 생명 건지는 것이 분분인데 그 돼지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게 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낳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젖을 물려서 그 열 마리 그 새끼들이 젖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본무사를 매각한다 결국은 정신도 매지고 마음도 얻어지고 또 중생제도도 그만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방법입니다 가리도 중성하고 돼지집을 떠나 중생제도를 놓고 집을 떠나서 중생제도가 이제 가리도 중이죠 이것을 다 놓아버리고 속한 청산 내라 어서 빨리 청산으로 돌아오라 이제 시를 적은 총이를 이렇게 돼지한테 주니까 돼지가 그걸 먹고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나와서 결국은 문서부 사람한테로 간 거라고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도 그 이제 많은 제자는 아니지만 몇몇 제자들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세세생생 너는 내 꼴말이라도 끊이고 다닐 사람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물론 우리도 모두가 다 대중사님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도를 받지만은 특별히 대중사님께서 묶어서 혹시 주머니에다 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세대생생 다니면서 제도를 해줄 사람이다 같이 함께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제도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인 거예요 설사 악두색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대중사님이 능력으로 뛰쳐나오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자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는 의미도 된다 그래서 이 이제 돼지 몸 또 중생 제도 다시 말하면 돼지 중생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빨리 청산 청산은 푸른산이니까 절집이겠죠 따라서 그 본래의 그 마음 상태로 본래자리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한 것이다 불모살 생사의 자유와 해탈로 무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불모살이라야 이렇게 우리들이 보기에는 장난쳤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불모살이라고 해서 장난 없이 한 건 아닙니다 소산대사와 사명당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사명당이 이렇게 절 문간 거기서 나오면서 쇠를 한 마리 잡았다 말이죠 그래서 쇠를 잡고 문턱을 한 번 넘으면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스승님 스승님께 메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턱을 넘어갔겠습니까 아니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도력으로 보면 알긴 알겠지만 넘어갈 것이다 하면 안 넘어갈 것이고 안 넘어갈 것이다 하면 넘어갈 것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식의 장난도 화려것이다 하면 불고살도 안는 게 아니에요 뭐 진묵대사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진묵대사가 주서 가는 전주 가는 봉사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전에 여신도가 직한 정성으로 아들 하나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시라고 그 16 나완전에 가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나완들이 드럼티만째 본티만째 해버려요 드럼티만질도 하고 본티만질도 해버려요 그러나 정성은 드리죠 그러다가 큰 선생님을 만나서 아들 하나 점지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묵대사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신도가 그래 알았다고 집에 가 있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진묵대사가 나완전에 가서 16 나완 아닙니까? 16 나완들의 뺨을 전부 때리면서 그 신도가 그 여인이 아들 하나 점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들어주냐 그래갖고 이제 뺨을 맞았단 말이죠 그날 저녁 여인의 꿈에 신도의 꿈에 그날도 우리가 아들 하나 점지를 해 주려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큰 스님한테 일러받쳐서 우리들의 뺨을 맞았으니 너무 억울하다 그러나 큰 스님의 말씀도 계셔서 아들 하나를 점지를 해 주겠느라 이랬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능력을 가진 그런 어른들도 불포살들도 장난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중세가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또한 대전교육 수행법의 36장에서 욕심은 없을 것이 아니라 돌이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소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이라면 작은 욕심은 저절로 잠잘 것이요 그러하면 저절로 한가롭고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여 욕심을 소원으로 돌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수도를 하든 아는 사람은 어렵겠죠 수술한 사람 입장에서 욕심을 부릴 경우 그것을 바꾸라 바꾸라 뭘로 바꾸느냐 욕심을 소원으로 바꾸라 원력으로 바꾸라 욕심을 부릴 줄 안다 하면 그 사람은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 아닌 생각 아닌 마음을 갖는 것이지만 수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 하면 이것을 바꾸면 된다 이것을 소원으로 바꾸라 그 욕심 낸 만큼 그것을 소원으로 바꿔서 노력한다 하면 원력을 잃을 수가 있다 내적으로는 불부사해야 될 것이고 외향적으로는 결국 일제중생 체도에서 낙원세계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욕심을 부리지 마 처음부터 안 부리는 게 좋지만 욕심이 나거나 이것을 소원으로 바꾸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탐욕에 대해서 과거 경전이나 또는 선사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결국 이렇게 탐욕이니까 이것을 경계한다는 의미로 선사가 됐든 선비가 됐든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건 장려한다거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좋아진다라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의경, 북차의경에 보면 탐무라는 짐승이 있었다 이것은 탐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음식이나 재물을 탐내는 것을 탐남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러한 짐승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형상이 양신인명이다 몸은 양과 같고 얼굴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재에카라 눈이 양쪽 겨드랑이 그 밑에 있었다 그리고 호치인수 이빨은 호랑이와 같고 소는 결국은 사람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탐심이 많은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을 탐남에 비유를 해서 짐승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탐심이나 욕심을 많이 내면 이렇게 금수 세계에 떨어지기 쉽다 하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사류부의 과부의 과 주석에 보면 달콤한 참외는 쓴 꽃지를 안았고 아름다운 대추는 가시에서 생기며 이익의 곁에는 칼의 의지함이 있고 탐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것이라 이렇게 과라는 참외라는 주석에 이렇게 달려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감과 포고체 참외가 맛있죠 지금 참외가 많이 났더만요 참외가 맛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꼭지가 쓰더라 그걸 내부하고 있다고 말이죠 꼭지가 써요 그건 전체가 다 맛있다고 할지라도 꼭지 부분을 쓰더라 또 미조 생형극이라 대추가 아름답지만 그 붉은 대추 보기 좋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 가시에서 생겨나지 않느냐 대추 잘 못하다가 가시 찔리는 수도 있더라 또 이방유구도 그러니까 이익을 탐하는 곁에는 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 뭐 있었습니까? 집을 짓거나 아니면 굴을 파서 보관을 했는데 국창, 다시 한번 나라의 창구라를 지키는 데는 다 지키지만 그렇지 않느냐고 일반에서는 뭐 지켰습니까? 열쇠를 잘 닫아놓겠지 그러나 결국은 그 자식을 도둑을 맞을 수가 있다 왜? 이익이 그가 있으니까 나도 가서 내 것 지우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탐인한 자적이라 그래서 탐 많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해약하게 된다 이 적자는 도적이라는 의미보다는 해친다 자기를 해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국은 자기를 해치게 된다 그것은 결국 내가 발각이 되면 어쩌요 내 자신을 어깨를 못 잇기 때문에 법에서 법청에서 잡아다가 감옥도 살리고 또는 훈방도 취소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경계를 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좌전 문공 18년 쪽에 보면 진훈 씨에게 불초한 아들이 있어 음식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며 참탈해서 사치를 누리려는 욕심을 불이 돼 만족할 줄 몰랐고 거둬들여 재산을 축적하되 끝없이 하였으며 고아나 과부에게 나눠주지도 않고 공공한 사람을 구율하지도 않았으니 천하의 백성들이 사명에 비유하여 도철이라 했다 사명에 비유해서 도철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는 것을 도라고 하고 음식을 탐하는 것을 철이라 했다 탐제이 도요 탐식이 철이라 도철 그러니까 재물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그런 것을 도철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우 씨에 자식이 있었는데 불초한 자식이겠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고 재화를 탐하고 그래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치를 하고 그래서 영 만족을 못해 아무리 가득차 않아도 차도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취렴 적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막 모으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 앞에 놀러가고 이게 부디 기극 이게 어떤 기강이랄까 법조랄까 이런 걸 전혀 알지를 못했다 이제 붉은 고가 그래서 내가 예롭게 공공하고 이런 사람들도 구분을 못하고 궁괴의 어려운 사람들 궁피관 사람들도 구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천하 지민, 이비, 삼용 그래서 천하 사람들이 삼용에 비유해서 결국 도철이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도철 같은 그런 못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대보적경에 보면 탐욕의 만족하지 않는 것은 바다가 흐름을 삼킨 것 같아서 조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 탐욕 불만족의 탐 종불 만족 그러니까 탐욕은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 99석을 가진 사람이 한석을 가진 사람에게 아이 그건 놔줘 나는 100석을 초회하니까 놔줘 이렇게 한다고 말이죠 99석에서 덜어가지고 그 한석 가졌으니까 내가 10석 좀 더 줄게 하고 10석을 줄 것이 아니라 한석까지도 다 뺏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어떻게 만족하냐 그래서 욕심은 만족할 때 사실 말하는 분수를 알 때 그쳐지는 것이지 그 분수를 모르면 계속해서 모으려고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의 탐욕이 뭐냐 하면 바다가 그 흘러오는 물들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어떤 물이라도 어떤 산골장에서 흐르는 물이라도 아무리 넓은 강이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렇고 마찬가지다 그래서 욕심은 그렇게 부린다 욕심을 종불 만족이라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다 그 깊은 산골장에서 흐르는 그 물이 이제 이 앞에 흐르는 한강을 형석을 했다고 할 때 그 한강물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파다로 가잖아요 파다로 가버리면 내가 한강물이다라고 어디다가 그거를 규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다가 삼켜버리면 그만이지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삼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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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면 그 좋을 것 같아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죄악의 근본이 된다 죄악의 근원이 된다 하는 사실을 알자 법괘차제 상지상에 인치의 마음에 싫어함이 없음을 탐욕이라 하니라 인치 반구 그냥 끓여다니고 밖고 치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에 염두 만족함이 없어 싫어함이 없다고 말이죠 만족함이 없어 그것을 일러서 탐욕이라고 한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자꾸 내 앞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면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탐욕임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 모든 괴로움의 소인은 탐욕이 근본이 되는 것으로 만약 탐욕임이라면 의지할 곳이 없으리라 재고 소인은 탐욕임이라 모든 고통의 소인 즉 원인이 되는 것은 탐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탐욕 그것 때문에 결국은 고통이 끊을 날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도 시사를 많이 하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주는 데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으는 것보다는 모으는 것보다는 주는 데에 기쁨이 더하더라 그 얘기를 그리고 내 호주무에서 돈이든 물질이든 내에서 남을 베풀어 준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있는 사람일수록 더 호주물을 닦고 창고물을 닦는다 정말 불사를 위해서 중소인 제도를 위해서 나공군서를 위해서 사심 없이 상 없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또 희열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무슨 탐욕을 근본으로 했겠습니까 양멸 탐욕 탐욕이 만일에 소멸되면 없어지면 무서워지라 의지할 바가 없지 욕심 끝에 사실은 재물이든 돈이든 이게 의지해서 살다가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다 베풀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편안하고 맑고 밝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분하면서 살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지키기보다는 합리하게 그러니까 합리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합리하게 산다는 건 이게 쉬운 대로 아니겠죠 그래서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한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고 또 여유가 있다 하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시사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합리하니까 합리하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욕심을 버려가지고 탐심을 버려가지고 내 앞에만 쌓아놓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하면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의지를 결국은 부처님께 또는 부처님 법에 대중관님을 가르침에 우리 교리에 이렇게 의지하고 살면 아름다운 생이 펼쳐지지만 그렇지 않냐고 무슨 재물이나 명예나 권리나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계속 누려지면 관계없어요 부귀도 계속 누리고 벼슬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계속해서 영생을 누린다고 하면 관계없으나 진리가 어때 그럽니까 진리같이 매정은 게 없거든요 조금이라도 죄욕을 만들어놓으면 기어이 그것을 보상을 다시 말해 갚고 넘어가도록 해주지 그걸 뛰어넘는 법은 없다 자기의 지은 그 업장을 뛰어넘는 법은 절대 없다 그래서 의지를 어떻게 하냐 무엇을 얻느냐 하는 데 따라서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 염철론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권세가를 비난하여 권세가를 비난한다 그 말이죠 비난하여 말하기를 주공의 덕이 없는데 그 부유가 있고 주공과 같은 덕이 없어 그런데 부유가 있고 또 관중의 공이 없는데 관중같은 공이 없는데 그 사치함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호적에 기록된 전른발이가 빨리 걷기를 바랍니다 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그 이제 문왕의 이제 동생이 주공입니다 문왕의 동생이 주공이에요 그런데 문왕의 아들이 이제 성왕입니다 성왕이에요 성왕인데 그러니까 주공이 하면 삽주이죠 삽주인데 성왕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공이 섭정을 한 겁니다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왕을 잘 키워가지고 훌륭한 임금을 만들어서 결국 하은주 은나라의 하악을 상주 그러잖아요 하악을 상나라의 주왕을 치고 스스로 천자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왕이 어렸을 때 주공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지만 나중에 상나라 주왕을 이제 겸배라고 이제 주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천자가 이제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공의 덕이 없이 주공같은 그러한 덕이 없이 부를 가졌다 말이에요 다시 덕이 없는 내 부를 가진 거라 또 무관중지공의 유기치 관중은 누구냐면 젠나라 젠나라 경공의 신하입니다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일에 관중이 없었더라면 젠나라가 어떻게 존속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정치를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치를 잘했어요 사치를 사치를 그래서 임금이라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자기 집도 있고 또 임금이라야 눌릴 수 있는 호사를 다 누린 거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관중과 같은 공의 없이 만일 사치를 누린다 하면 결국 호덕에 기록된 젠림바리가 피부죠 젠림바리가 빨리 걸기를 받는 것 마찬가지다 다리가 완전히 모든 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서 싶어간다 할지라도 어떻게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한 덕화를 가지고 그만한 공덕을 가지고 부를 누리고 또한 사치를 해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긍정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냐고 이렇게 죽음 같은 덕도 없고 또한 관중 같은 공농도 없는데 사치를 하고 또한 부를 누리려는 것은 이게 탐욕 아니냐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탐욕이다 이 탐욕을 누린다 하면 맞지 못 가느냐 젠림바리가 다리가 성하지 않는 사람이 빨리 가려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분수를 벗어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가 그만한 능력이 있고 자기가 그만큼 덕화를 베풀고 또한 그만큼 학문이랄지 또 역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부위를 누려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야말로 아침 먹고 나서 낮에 먹을 걸 걱정하고 낮에 어떻게든 먹고 나서 밤에 저녁밥 먹을 걸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되느냐 나도 호기호식으로 좀 해봐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조금 예를 들어 음식점을 뛰쳐들어간다거나 나뭇갖을 이렇게 좋은 음식을 탐한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음식을 주고 또 탐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까 결국 번망에 걸려서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탐욕이라는 것은 부리지 말아야 하지만 자기의 분수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창은 이란 편에 보면 사람의 사람의 골수에 원독이 생기면 에오라지 화란이 아울러 일란이라 생인지 골수 원독하면 무효 화란 병이라 원독 원망과 삼독 삼독이 탐진피 아닙니까 원망이나 삼독 이런 것들이 골수에 생기게 되면 결국은 재앙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기여기서 일어나게 된다 결국은 마음이라도 그 원망이나 삼독의 그 기미라도 있으면 이것을 버려버려라 빼버려라 그래서 분수가 나를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수분이죠 분수만 나를 지키면 된다 욕심은 분수를 넘지 않으면 욕심이 아니다 탐심이 아니다 후안서 황후기에 항상 부귀한 가정에 노기가 중첩된 것을 보면 1년에 두 번 맺는 과일의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반드시 상한하니라 상관 부귀지가 부귀한 가정을 보면 노기 중첩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는 녹 다시 말하면 요새 말하면 월급이겠죠 월급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자기의 능력 을 벗어나서 치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에게 싸우려고 해 그렇게 되면 마치 못 가느냐 재실지 뭐 이게 두 번 열매가 맺죠 1년에 그러면 지금 필상이다 그 뿌리가 결국 상한다 1년에 1년에 한 번 과일을 맺어서 그 과일을 따고 그 과일이 다음에 잘 열도록 그 뿌리를 잘 보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탐욕을 부려가지고 1년에 두 번씩 과일을 딸려고 한다 그러면 그 뿌리가 어쩌겠습니까 상할 수밖에 없죠 썩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 탐욕 이것을 안이 부리게 되면 결국은 내 육신도 썩기만 마음도 썩어서 영성의 고통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서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취득하고 기쁘게 또 대유선이 법에 의해 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